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세번째 콤보는 W, Q풀, 자발, W 이거는 상대가 멀째 쓰려고 만들었던 콤보입니다 다음 네번째는 R, 자발풀, W, ER, Q, W 개인적으로 이게 가장 멋진 것 같아요 이게 안 멋질래 안 멋질 수가 없다니까요 여기까지가 제대로 할 수 있는 자발 콤보고 번외로 자발이 필요 없는 것도 있긴 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5월 17일에 자발이 없어진다고 하는데 저는 자발이 없어진다고 해도 1대5 제드는 계속할 수 있을 것 같고 이선마 야스오나 카타리나 애쉬 카이팅 약간 이런 여러 챔피언들의 근본적인 피지컬을 극한으로 끌어올려서 영상을 찍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